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수 겸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관진영 대표를 비롯한 임원 4명을 형사고소하며 분쟁 2라운드의 시작 을 알렸습니다. 이승기는 후크엔터를 겨눈 칼날을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12월 16일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미정 상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승기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약 50억 원 정도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습니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아마도 제가 단순히 돈을 받고자 법적 대응을 했다 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 흔한 음원 정산서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 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 지으려 합니다.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습니다. 12월 22일 이승기는 후크 엔터 측을 고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승기 측은 후크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기 측은 이어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2월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천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날 12월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상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 씨를 상대로 채무부 존재 확인 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승기 씨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화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승기 측은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 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 존재 확인 에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승기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승기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약 50억 원을 받았지만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된 것처럼 받은 정산금 액수가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크기 때문 인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후배 들을 생각해서입니다. 또한 이승기는 후크 엔터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승기는 줄곧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발표로 이승기는 강한 사람 단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축하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다른 사람이냐. 더불어 후크 엔터 와의 분쟁에서 이승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승기 의 이번 대처가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예인 과 소속사의 분쟁이 돈 문제로만 비하되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티스트가 올린 수익은 소속사 에서 정산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돈을 못 받아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는 그림이라면 이해는 되면서도 지속 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승기의 발표로 이번 분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승기는 개인 차원 의 일을 공적 가치 차원의 일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난 18년간 음원정산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승기는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 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건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수익 미지급 소속사 갑질을 없애기 위해 은예활동 당사자 간 회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것도 이번 이승기 사건의 소확 입니다. 연예인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승기 말대로 저의 10대 20대 30대의 땀이 들어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연예인과 소속사가 번 돈 같지만 팬들이 그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연예인이 소속사와 분쟁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망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경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승기가 소속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을 기부 형태로 돌리겠다는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승기는 팬들 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돌려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이번 기부가 단순히 착한 사람 포스프레 거나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차원 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기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 자신이 받은 수익을 환원하고 후배들에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이승기 의 행보에 많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어린 이승기가 아닙니다. 사태가 커지기 초반에는 톱스타 이승기가 그런 부당 대우를 받으면서 왜 으타껏 참았냐고 묻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랜 기간 동안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너는 음원 수익을 내지 못 했어 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밝혀 지죠. 이승기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소속사로부터 묵살을 당하고 비하를 당했고 그 결과 심리적 지배 단계에 다다릅니다. 벼랑 끝에 섰다고 여긴 이승기는 37살 열심히 일하며 사는 제가 왜 18살 고등학생 처럼 욕을 먹으며 주눅들어야 하는지 참 담합니다. 이제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음해와 위협으로 제가 연예인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제 운명이겠죠 라며 소속사 이사 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무소불위 권력자로 군림한 권진영 대표에게 반항 한 번 못하고 연예계 생활을 이어오던 이승기는 자신이 이룬 전부를 이룰 것을 각오하고 힘겨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한 것에서 혹여나 자신처럼 피해를 보는 후배들이 또다시 생겨날까 걱정 하는 이승기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 중에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